안녕하세요 봄씨가든 입니다 제가 어 너무 감사하게도 어 시청시간이 사천시간이 좀 넘었어요 저번에 약간 안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사천시간이 훨씬 넘어서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요 제 감사한 마음을 제가 이벤트로 나눔을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들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들은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제가 작은가지 삽목해서 키워 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음 보잘것 없고 좀 작고 어 키우기 쉽고 다 그런 아이들 이지만 제가 또 삽목해 놓은 그 정성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또 드리면 서로 또 저도 기분이 참 나눔을 저도 얼떨결에 한번 한두 번 해봤는데 나누는 게 참 기분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아무리 흔하고 저한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분들은 또 그 아이가 없어서 갖고 싶은 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그 저에게 흔한 그 아이를 드렸을 때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예 그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구실을 만들어서 사천 시간 아 그렇게 해서 나눔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눔 해드리는 아이들은 요 어 삽목이 다 잘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잘 못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구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후쿠시아 서메트 버즈비라는 아이예요 어 색깔은 약간 분홍색 아주 앙직맞은 꽃이 피는 아인데요 제가 후쿠시아 4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요 꽃 요 아이 참 맘에 드는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가 사이즈가 좀 크게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서 어 저는 모르고 그 가든 뉴스가 엄청 잘 크길래 이 아이 다 그런 줄 알고 사실은 제가 여름에 이 후쿠시아 들이 엄청 힘들어 한다 그래서 너무나 예로 강전지를 해놓고 지금 그 아이가 잘 크지도 않아서 예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음 막 자라는 아이가 아니니까 아 키우시는 이 데려가서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강전지 안 하시면서 키우시면 어 더 예쁜 꽃 오래 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요 아이가 후쿠시아 아 서메트 버즈비고 요 아이가 아주 잘 벌써 잎이 다르죠 요 아이가 가든 뉴스 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든 뉴스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가든 뉴스가 삽목이 정말 잘 되요 그래서 제가 이 가든 뉴스를 그때 나눔을 하겠습니다 할 때 사실은 이 아이들 이 아이 이 아이들을 내가 그때 삽목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한 열흘쯤 지났을 때다 아 이 아이 제가 어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기치 않게 이 아이가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 시들었죠 그래서 이게 얘가 물이 부족한가 하고 물을 줘봐도 며칠 있다보면 또 시들어 있고 그래서 추워서 그런가 하고 거실에 들여놨더니 완전히 잎이 다 거의 죽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거를 알고 제가 물을 조금씩 주면서 계속 거실 안에 뒀더니 지금 가운데 보시면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가운데가 이 아이 아마 제가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다시 가지를 떼서 이렇게 삽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담아놓은지 아무리 얘가 삽목이 잘 된다고 해도 열흘 안에 뿌리가 내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 데려가시는 분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삽목판에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여기 재난이면 빼고 이 아이들 목마가래 이 아이 목마가래신데요 모체가 이 아이예요 아주 깨끗하고 예쁜 꽃인데요 이 아이가 모체인데요 이 아이도 삽목판에서 여러 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짱짱하고요 외목대로 이렇게 손질하면서 키우시면 내년에는 꽃 저런 꽃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들 삽목판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지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삽목 잘 되고 무난한 아이라도 자꾸 뿌리 건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바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월 초니까 3월 한 20일 넘어서 3월 말쯤이라도 이 아이가 특히 가든 뉴스 보시면 이렇게 아이가 지금 뿌리 내렸구나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가운데 싱싱하게 올라오고 또 밑으로 이렇게 봐서 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잘 크는 아이니까 그럴 때까지 아이들 손 안 대시고 그냥 물만 겉에 마르면 조금씩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제라늄 이 아이는 골든 애니버셜이 이 아이도 삽목했다가 제라늄 전용 토에 삽목 용토에 삽목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라늄 용토 얘다가 2월 8일날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분을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더 있다가 분 지금 잘 커서 이렇게 뭐 지금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지만 아직 그래도 한 달이 채 안 됐으니까 좀 더 있다가 분 조금 더 작아 보이거든 그때 이 아이도 분갈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흙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이인데요 골드 애니버셜이 골든 이 아이도 2월 8일날 제가 제라늄 용토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분이 작아질 때까지 분갈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카라멜레드 아주 가벼워요 이 아이는 오래됐어요 삽목해놓은 지 아주 작은 아이를 제가 초겨울인가 그때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삽목해놓은 지 정말 작은 아이를 키워놨는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하셔도 돼요 이 아이는 데려가서 2,3일 있다가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 달고 있으니까 뿌리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연탄가리 식으로 이렇게 통채로 딱 뺏어 넣는 거 그렇게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만 분갈이 가져가시는 분 이 아이만 분갈이 하시고 다른 아이들은 손 안 대시고 한 2주, 3주 정도 키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든요수 제가 이렇게 다 죽었던 아이 이렇게 살아날 정도로 이 아이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아이 뿌리 없어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조금 그래도 이 아이 겉흙이 마르면 물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이 아이도 뿌리 내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약간 덤이다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세 분에게 4종 그러니까 호쿠시아 2개 하고 목마가르타 하고 그 다음에 제라늄 하고 해서 한 분이 4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세 분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제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어 추첨을 할게요 근데 추첨기 뭐 이런 거 돌리는 거 저 아직 어 숙지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고요 어 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게요 어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어 바구니에 넣고 뽑기로 제비뽑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3시에 음 제비뽑기 그때 할 거고요 세 분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예 한번 그때 또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 또 못 가져가셔서 섭섭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삼목할 거고요 나름도 예 정기적으로 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어 어 신청하실 때 신청 또 나눔 뭐 이런 말 좀 제가 알 수 있게 예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이름 적어놨다가 예 뽑기 할 때 뽑아서 나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3시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